영월 동강 리버버깅 협동조합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한 2022년 관광두레 스토리텔링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영월 동강을 배경으로 지역의 청년들과 중장년이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콘텐츠를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협동조합은 온누리 상품권 100만원과 향후 관광두레 평가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이 숙박, 음식, 기념품 등 관광사업을 함께 운영하며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도록 돕는 정책사업입니다.